네 안녕하세요 천녈매입니다. 오늘은 국내여행지 전북 익산에 위치한 나바이 성당 성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위 사진이 나바이 성당 성지 전경의 모습인데요. 상당히 독특하죠? 일단 입장하기 전에 간단한 준수사항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사용 금지, 편의시설을 사용하더라도 깨끗이 사용하셔야 되겠죠? 나바이 성당의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건축양식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서양식 성당 건축양식과 한국의 전통적인 목조건축 기법이 조화를 이룬 곳이죠. 이 석상 같은 경우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님의 석상 모습입니다. 이제 이 옆쪽으로는 화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망금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망금정이 나오기 전에 이제 하나 이제 기념비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성 김대건 신부의 순교 기념탑입니다. 이 기념탑은 이제 1955년 김대건 신부 시복 30주년을 맞아서 나바이 본당에서 이제 신자들의 현금과 협심으로 세운 기념탑이죠.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예수님 돌 조각상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거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일단 뭐 천주교 기독교 이런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뜻깊을 거고요. 종교가 없더라도 다양한 볼거리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여행지로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조각상들을 구경을 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망금정이 보이게 되는데요. 망금정은 이제 대규 교구장 드망지 주교가 1912년부터 매년 6월에 화산 정상인 이곳에서 이제 금강을 굽어보며 피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경관이 상당히 좋아요. 금강도 볼 수 있고. 이제 망금정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천주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촛불들도 보이고요. 촛불들을 보고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평화의 모우라는 이제 석상이 또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이 평화의 모우 동상은 전라북도 3대 명당 자리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좋은 기운 듬뿍 받으면서 기도 잠깐 올려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평화의 모우 동상 옆에는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길도 상당히 경치가 좋으니까 여기 올라가서 이제 연인이나 가족들끼리 이제 경치 감상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죠. 제가 갔던 때는 이제 봄 이제 거의 초봄에서 이제 벚꽃 필 무렵이어서요. 볼거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나바이 성당 성지에는 이제 다양한 석상 이제 예수님이나 성모마리아를 이제 주제로 한 조학상들이 많기 때문에요.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고 좋은 시간도 될 수 있는 그만큼 자연경관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되시면은 꼭 한 번씩 여행지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천주교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런 곳은 무조건 방문해 봐야 할 명소 중 하나입니다. 아셨죠? 이상 천열매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